네 이번 버포스위터 프로 버전에서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프로젝트 저장에 대해서 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저장했던 것을 그날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전에 했던 것이 그대로 프로젝트 단위로 다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메뉴를 사용했건 그 다음에 어떤 작업들을 했던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로 이렇게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타겟팅이나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럼 이것을 이제 별도의 파일이나 옵션들을 조금 더 수정을 해가지고 내가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위에 메뉴에 이제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고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옵션들을 선택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것을 불러왔는데 나는 기본적인 것을 사용해가지고 그대로 또 디폴트 버전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리스토어 디테일이라고 하는 거에서 5를 선택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위에 어떤 것을 바꾸더라도 다시 여러분들이 새로운 거 디폴트로 여러분들 화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이브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셔야겠죠 세이브 프로젝트를 하시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제이슨 파일 형태로 생성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를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를 이제 옵션이라고 하는 제이슨 파일로 옵션이라고 주시면은 여러분들 제이슨 파일로 기본적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어요 이게 옵션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올려보도록 그 뭐냐 우리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러온 파일이 어떤 거냐면요 미리 한번 불러왔는데 이렇게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각각 화면들 그 다음에 뭐 글씨 크기들 이런 것들을 설정한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서 저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유저 옵션에서 몇 가지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유저 옵션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던 그런 정보들이 다 여기에 저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 설정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이 내가 활성화를 기능들을 사용하고 싶다 아니면은 각각의 우리가 어떤 파일들을 보는 정보들에 대해서 확장자나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들이 다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보들이 제이슨 파일로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에는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을 또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로드 프로젝트 옵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기존에 이것들도 수정 우리가 테스트 파일 제이슨 파일로 누군가가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또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옵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에 이 버프 스위터 프로 버전을 실행을 할 때 가져올 수도 있고 중간에 또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네임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뭐 리네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은 다시 프로젝트가 파일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저장될 때도 그런 식으로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에서 세이브 카피라고 있어요 이 세이브 카피는 뭐냐면은 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것들이 저장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들 설정까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설정까지 포함을 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주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냥 좀 저장을 하고 싶다 새로운 프로젝트로 좀 저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후에 또 사용할 때 그것을 좀 불러오고 싶다 한마디로 나는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은 저장하지 않고 새로 이렇게 저장하지 않고 별도로 저장을 해서 좀 관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꾸시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이걸로 파일로 교체가 되면서 저장이 됩니다 이게 저장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세이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장을 똑같이 해가지고 세이브를 하시면은 이 정보 프로젝트들이 그대로 저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버프 스위터를 종료하고 새로 생성했던 것들을 불러와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 기존 것들을 다시 불러와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사용하셔도 된다 보시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뭐 임포트는 이전에 있던 프로젝트 파일들을 다시 가져와서 여러분들 활용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시작할 때 불러오셔도 되고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져와서 또 사용하시면은 이제 해킹1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존에 있던 해킹2하고 관련된 것들을 내가 임포트로 가져와서 여러분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이제 버프 스위터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버프가 빅박스죠 빅박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프로젝트의 저장 공간의 저장 그런 옵션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는 또 다른 기능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